방탄소년단 여러분 무대로 나와주세요 어서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가운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드디어 새로운 앨범 담배와 관련된 기자간담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7멤버들이 입장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죠 자 그럼 이제 단체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출발해보죠 인사와 곁들여서 처음에 중앙부터 시선을 고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많은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왼쪽도 살짝 한번 시선 봐주시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얼굴들 우리 방탄소년단의 7멤버들이 다같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인사와 함께 편안하게 단체 촬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중앙 바라보시면서 힘찬 포즈 파이팅 포즈도 좋고요 힘찬 포즈로 한번 중앙 주먹을 불꾼진 방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자 중앙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시선 한번 교환해주시죠 자 대중앙 불건준 힘찬 모습의 방탄소년단 멤버들입니다 타이틀곡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단체 촬영 포즈 시그니처 포즈 있을까요? 자 우리 BTS만의 시그니처 포즈 자 중앙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중앙부터 봐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시그니처 포즈와 함께 마지막 단체 사진 촬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많은 분들이 또 지켜봐주고 계시네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왼쪽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즈로 단체 촬영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충분히 좀 잘 찍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잠시 회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아 제이홉 네